축하합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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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불고기들 현소이가 무대에서 노래하는 걸 진짜 오랜만에 봤어요 사실 제가 저 혼자만의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멋진 프론트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전해서 너무 좋았고요 그렇죠? 우리 여전합시다 캔리아이티 들러주겠습니다 캔리아이티 들러주겠습니다 캔리아이티 들러주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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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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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,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